찬미 예수님, 오늘은 1월 17일 연중 제2주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무엘이 하느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예 하고 대답하고는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일렀다.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찾아와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몸은 불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불륜을 멀리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성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보급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보급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라비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라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그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야입니다. 잠시 묵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1독서는 하느님께서 사모예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모옐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엘리를 찾아갑니다. 엘리는 몇 번이나 자신에게 온 사모예를 보고 주님께서 부르심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사모옐에게 주님께 대답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뿐 아니라 하느님과 대화할 때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중얼거리는 기도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기도 뒤에 올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기도는 들을 준비가 된 사모옐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는 시간이며 그분과 내가 온전히 마주하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삶에서 인내해야 하는 순간에 많이 부딪힙니다. 좀 더 인내하지 못할 때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찾을 것은 물건일 수도 있고 기억일 수도 있으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깨어나는데 필요한 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안에서 무엇인가를 한참 찾다가 문득 무엇을 찾는지 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이를 먹은 탓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께 다가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찾는 것은 물건이 아닌 예수님이었고 그분께서 계신 것을 보고 함께 지내며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바오로 자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과 머무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주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 때문에 미사가 잠정 중단되면서 주일이 느낌이 없어진 것 같아요. 미사 다녀와요. 오늘 주일이고 미사했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체계가 들 있었는데 이게 깨지면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은 많이 무뎌진 느낌이에요. 다행히 코로나 환자의 증가 추세가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빨리 미사가 제게 되어서 다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미사드리고 이웃 얼굴도 보고 했으면 합니다. 오늘 보금 말씀에서 주님께서 사무엘을 계속 부르시는데 처음에는 잘 알아듣지 못하죠. 나중에 알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어쩜 주님께서는 늘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혹시나 못 알아채고 있는지는 아닌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부르든 깨어서 준비하고 또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알아챌 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늘 되기를 청해봅니다. 남은 주일도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 WR different 19 20 30 22 23 감사합니다.